자 그리고 병사 두명이 장비를 점검하러 다닌다는데 다음 에리언가 안정병신 병신 다음 지역인가 보다 쥬아 난리난리 가자 오케이 넘어왔어 도망가고 다닌다 아 맞아 장비점검 맞네 찌둘기 자 이제 다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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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mperateula fire mariad forensics methanol 하핰핰 norm烈 wait! ui 하이파이 땡큐린 no 세번째 좋아 체크포인트 찍혔어 조심스럽게 따라서 이동을 해야돼 쟤들이 담배 피우러 가자고 할 때까지 버텨야 기다려야 된대요 좋아좋아 공략은 안봐요 그냥 그거 저 분기 포인트 위치만 보지 공략 혹은 아니 공략과 다른거지 네번째 내가 전진을 해야지 애들이 간대 그러니까 계속 계속 가면서 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너 좀 떨리고 있다 공략 뭐야 왜 걸린거 같은디 왜 걸렸지 걸릴게 아니었는데 자 붉은제국의 서기장 모스크비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아 와아 걸려버리네 나는야 불살의 유미냥 어머나 아 아 고개 들지마 뭐다 거기서 기다리고있지마 빡치니까 돌아가 빨리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고개 다른거 구 muchís secure 소화 모pel ils 정신 어디가 열린 겨 어디가 열린 겨 어디가 열린 겨 어디가 열린 겨 들어가야되나? 아 그래 큰완풍구가 옆에 있었다고 아 이거 오우 레알 로 레알 어 잠깐 그럼 얘들 끝까지 못 오우 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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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 정의, 평등, 평화 모스크비는 아픈 곳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근데 뭐 다른 이정도 포인트 가지고 배드엔딩을 진짜 한두 포인트 가지고 배드엔딩 보면 겁나 억울할 것 같긴 한데 그런거 차이 가지고 기관총? 기관총 위보까지 가라있네 기관총 위보까지 가려줘 기관총 위보까지 가려줘 여름에 기관총 사수가 도대체 이 다음 또 루트에 있냐? 여기 왜 있냐? 여러분들 또 기관총 사수는 못 봤지? 어머나? 어머나? 나 간다 그래 내가 노래 틀어주고 간다 죽이면 안 된다니까 자 여기 기관총 사수랑 병사 위험 아 진짜 도덕포인트가 총 몇개여야 되는거야 지금 몇개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가능한거 몇개 한 두개인가 지금 루트니까 초반 빼고는 두개인가 세개인가 놓친거 같은데 됐고 얘가 움직여줘야되는데 아니 이 멍청이가? 날 전혀 못보니? 이런거니? 걔가 이동을 안하네 어머 자연스럽게? 응? 뛰어 자 뛰어 자 뛰어 자 뛰어 자 이렇게 나는 이 챕터를 어이 못든건가? 못든건가? 어 어 근데 불살로 끝내긴 했는데 나 오랫동안 소리를 못 듣는거 같은데? 계문탓인가? 어쨌든 안걸리면 되잖아 아니 안걸리는게 안죽이면 되잖아 못본거같애 아 얘가 저번에 나 도와줬던 칸친구인거 같은데? 대장장인? 아 대장장인 아무튼 뭐 그런거 그런 모싱인가 비심비안 직업을 갖고 있는거 무기상인 억지 응? 아주 훌륭한 카트 주가 뭐 주시니까 그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주 고마워요 자 가자고 걸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맞으면서 뛰는 순간에 갑자기 그때 얻어가지고 화면이 이상할 때 얻어가지고 내가 못 본 건가 아무튼 챕터 끝낼 때까지 가면은 얻는데 자 가보자고 어쨌든 자 기둥 걸고 오 오 그래 가자 팔찜 자 여기 일단 여기 내려서 또 여기 하나 얻어주고 가는 곳마다 이 음악은 있어 뭐야 118개 이상 더 묻었나 벌레들 말하는거지 자 그 다음 다시 타 자 또 왼쪽에 길이 있대 잘 봐 잘 보고 가야 여긴다 오우 자 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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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끝까지 들어가라는데 가장 깊은 곳까지 오우 오우 이 분위기 뭐야 이 분위기 뭐야 그렇지 여기까지 오면 그거 하나 자 불리키야 자 불리켜가지고 애들 다 지워버린거지 스파이데드 다 꺼 마라 이거 아니야 지금 갖고있는게 더 나은거같아 이제 돌아가자 자 이런거 하나하나 잘 챙겨서 꼭 해피엔딩의 길로 보겠어 소울블레이더님 혹시 그 확실하게 확실한거 그 세고 계셨어요 확실하게 내가 얻은거 자 다음으로 자 또 왼 또 또 또 왼쪽에 문이 있어 인터넷 찾아봐도 라스트라이트는 몇개이상 얻어야된다 그것도 없더라고 왼쪽에 문이 있다던데 아니 왼쪽에 문이 있다는데 문이 안보여는데 그어든가 일단 또 왼쪽에서 문이 있다던데 뇌 퍽 이리 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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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요걸로 바꾸자 곰이 새끼가 어디서 오케이 여기 이 유골 찾는거 자 다음 나가자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엏 일단 이거 열어야 되는거 같은데 안열리는거 자 전력을 복구해보자 오우워우 오우 오우 아니 오우 잠깐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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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인데 에일리언 아인솔레이션럼 좀 있다잉 에일리언 에일리언 아인솔레이션 에일리언 아인솔레이션 에일리언 아인솔레이션 에일리언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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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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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따라오지마세요 나를 따라오지마세요 애들이 비트에 각도로 약한 컨셉이라서 자 전력도 복구했고 교도다 들어왔으니 아니 안죽었니? 어어어 어어 어어 에라잇 에라잇경 빙신과 등신 사이 벙신과 등신 사이 벙신과 등신 사이 다 됐어 다시 열어보자 반도면을 써야되는 구간인가? 간도면을 써야되는 구간인가? 자 이 구간을 지나서 또 하나가 있다는 것 같은데 어? 짜까만 내려서 바꿔 자 이 직선으로 입힌어? 자 이러면 여기서 또 도덕 포인트 하나 더 얻을 수 있고 아주 분위기 쎄쎄쎄한거 보소 자 이제 다시 원래가 이렇게 자 다시 고우 고고고우 고우 음 컨셉 자체가 그런 게임이 없어 아니어가지고 미천 전체가 아무것도 없는지 기억은 아마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왼쪽 끝까지 가야된대 자 무기가 피오겠군 워치맨들이 습격을 할테니까 어리사오니 아니요 나온지 꽤 된 게임이죠 좋아 여기 또 하나 네 반드시 이번의 차이 이번의 굿엔딩을 볼거야 무슨 수를 써서든 자 가자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오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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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뭐야 이거 또 워치맨드린거 같은데 자 준비하시고 로드키는 안되고 잘 자 오른쪽 통로로 한번 들어가보자 좋아 좋아 자 온김에 처리하고 가자 이리와 뭐 아이템 주지 않을까 자 또 오우 이거 많은데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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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어이구 저기 있으니까 뭐 넘어가 그냥 갈 수가 없잖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 갑시다 살리고 살리고 알감독 고마워